텐트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아침이 일곱시에 잤어 어 뭐야 뭐지 이제 찐다 진짜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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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징글합니다 눈이 아 아직도 내려 우리 어저께 이거 못 폈단 말이에요 바람 많이 불어서 차에서 집사람 자는데 저 몇 시에 잤는지 알아요? 아침 일곱시에 잠 들어왔어요 바람이 3시 넘어서 계속 쐈어 아 지금 이제 바람이 끊친 거야 눈이 얼마나 내린지 몰라 얼마나 내린지 우와 화장실을 못 갈 정도야 지금 여기 치우고 낚시해 여기 낚시하는 곳이야 지금 대충 치우고 있는 거예요 낚시해야 돼서 그럼 들어갑시다 어 니가 들어가 나 우산 이거 털어야 되니까 아 커피 한잔하고 염라대양 라면 먹을게요 원래 매운 라면은 공복에 먹어주는 것이지 눈 내리는 거 보이죠? 네 한방에는 지금 예영수님 오오 어디있냐? 우리 석처야 우리 카라반이 닭살랐어요 진짜? 카라반이 닭살랐다고 왜 왜 어떻게 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쓰러졌어요? 농담이야 아이씨 아 나 형수 아 형수 아 나 형수 이런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언니가 그런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야 형님은 식겁을 해야지 아니 이것들이 사람은 걱정나라고 전화도 없어 나이 났었어 여기 자 염라대양 먹고 100동 한번 싸러 갑시다 우와 또 한방류에서 또 간이 났었어 이런 겁난 일이구나 어마어마하게 안 됐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보면 염라랑 침새가 만났네요 그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나이는 좀 나은 오우 이거 쎄긴 쎄구나 쎄? 쎄댁 쎄면 정말 매운건데 내가 팀 세력을 끓는게 더 맵혀 우와 이거 쎄네 우와 저도 국물 먹어볼게요 어 먹지마라 오우 세다 오우 맵네요 딱 핫도니 핫도니 국물은 핫도니 스타일 오우 세 얘는 틈새 쟤는 연말 오우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따로 넣고 넣으면 죽겠는데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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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세상입니다 온통 하얀 세상 오늘 열심히 해서 두 다리 한 번 사먹읍시다 빨리 사먹읍시다 엄마 지금 1시 45분이니까 한 2시 5분 정도 한번 거듭시다 입질이 없으면 입질이 어 이거 또 입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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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물속에서 잠수분이 잡아당기고 계시나 헛소리하지마 인마 오오오 언제 치지 오오 언제 치지 오오 언제 치지 오오 언제 치지 왔어 어 지금 통화도 될 것 같은데 깨져 움직이는데 기다리기다리 기다리라고? 입질은 약했대 입질은 얘가 외에 있는 방울이 약했는데 입질이 없는데 입질이 없는데 입질이 없는데 입질이 없는데 발사람은 오리패에 있었는데 다시 갈아야되는데 다시 갈아야되는데 다시 갈아야되는데 너도 안 갈고 던지나 지렁이가 다 뒤져있는데 지렁이가 다 뒤져있는데 이 갈려있을 수도 있긴 심질을 해보고 가볍네 가볍아 어, 뭐야 바라스틱이야 바라스틱이야 어떻게 기다려 바라스틱이야 지렁 오늘도 어떡하지 걷어? 이렇게 치면 어떡하지? 기다려야 되나? 걷어 기다려야 돼. 이것도 입술인데, 봐라. 안 싫어가지고. 왜요? 기다려? 아, 갑자기 또 조용해졌어, 아예? 어, 또 불렀어. 뭐지? 이제 찬다, 진짜. 진짜 찬다, 찬다, 찬다. 찬다. 나도 또 하고. 그래도 채는 데도 없어. 기다렸다가 채는 데도 없어. 아까 두주도 켰을 때 채는데 잘하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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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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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걸렸어. 그래, 와서. 이거 좀 보자. 도다리야 뭔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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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도다리다 도다리인데 왜 이렇게 오니 우와 크다 도다리네요 도다리 삼십안이 되겠네 삼자자반 했습니다 도다리 아닌 줄 알았어 일찍이 겁나 간사해서 그 자리 또 있을거에요 그 자리 쌍으로 다닌다 그랬지 거기 왜 이렇게 인사감 speed 일정할 Lots 오오오오 오 문제 왔어 오오오 오오오 왔어 왔어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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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au get what isell 쟤가 leak 미수 갈라 니스 오 오 풀었어 풀었어 오 풀었어 오 왔다갔다 오stra 아 근데 가벼운데? 맞나? 안 달린 것 같은데? 아이씨 나 지렁이는 다 따먹고 하나만 모델로 놔놨네 빨리 달아 지렁이 달아 지금 타임인가 봐 입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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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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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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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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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려? 입질 되게 많이 온다 지금 야 계속 폭풍 입질 폭풍 입질 폭풍이죠 폭풍 야 눈 끄치고 나니까 바로 그냥 눈 끄치고 나니까 바로 폭풍 입질이네 여러분들 아니 같은 자리도 지던거 아닐건데 계속 입질하네 아 다 계속 입질하네 같은 자리 나갔어 진짜 바로 입질이라고 들고 있다가 차라 그랬죠? 들고 있다가 저 입질 왔어요 바로 근심으로 입질이야 아 저 믿고 있어 믿고 있어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됐다 제발 떨어지면 안 됐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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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됐다 떨어지지 마 제발 제발 어 일단은 니는 누구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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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머 오빠 어떡해 왜 가나우지 올라왔어 오리를 잡았어 어머 내가 어떡해요 가나우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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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걸 잡았어 하하 아 저거 행정하니 또 물잖아 이씨 혹시 이 며칠 동안 못 당한게 너였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놔줄게 놔줄게 아 살살나져라 살살 얘가 잡혔어요 가만히 있어 어머 어머 살살나져라 살살 장갑 끼지 아이씨 아이씨 살짝 살짝 걸렸네 여기에서 아이씨 아이씨 아니 뒤에서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뭐는지 모르니까 보여줘 사실 얘 얘 얘 너 물려고 한다 잠깐만 더 줘 봐 물려고 한다 물려고 한다 공격해 공격한다 그러니까 너 왜 자꾸 내가 깔짝거리는다 했지 아까 전부터 에이 얘 나왔어요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가만히 있어 내가 잡았던 건 겁나 컸었는데 지나서 근데 겁나 귀엽다 얘가 물속에 사냥하는 잠수하는 새에요 네 유튜브 캡낙새끼는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반을 잘 빼줬어요 안다치게 잘 빼줬어요 네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도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잘 갈게요 잘 가 잘 가 잘 가라이 오우치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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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간다 잘 가 잘 가 지지 마라이 저기서 두개 있어 저기 사장님 아까는 또 깔짝깔짝 거리고 했어요 낯부터 자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오 차 차 차 차 차 오 차 차 차 차 차 오우 따뜻한 자여름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대로 쇼치 가마우지한테 오늘 당해가지고요 겁나 바빴어요 개 땜이 오늘 면비밥 잘 됐습니다 빠밤 앉아 있는데 옆에 무룡재도 보이죠 여기 무룡재도 가마우지 갈비 다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뷰룽 씨 많이 넣어 먹겠습니다 청양고추하고 여보초 오징어 쌈장이나 뭐 이런게 음 음 음 하도 안 짜네 음 맛있다 음 음 음 매워 청양고추를 찍어서 그런가 뭐 달라고? 청양고추랑 된장도 쌈장? 응 쌈장 그냥 된장도 그냥 된장 오빠 흐름 깨지면 또 그냥 된장 주면 돼 그냥 누나 딱 한 번 딱 들어가서 식욕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나 식욕이 막 덮고 있었거든 social 보너스 보면 связино 오늘은 sn